자, 오늘도 미국 주식과 함께 배워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 스텍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학연 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셨습니다. 자, 어젯밤 미국 전수는 하락했지만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오늘은 또 반등을 좀 하겠어요. 오늘 많이 반등합니까? 많이 합니까? 네,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표정이 이렇게 온화해 보이시죠? 일단 선물도 올라가고요, 미국 선물도. 얼마 전에 이한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시장이 이틀 연속 상승한 적이 없답니다. 그렇죠, 하루 오르면 하루 이틀 빠지고. 오늘 한국은 오늘 오르고 오늘 밤에 미국이 올라서 내일 한국 장이 이틀 연속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발요. 네, 제발이죠. 제발, 제발 우리의 바람이 현실이 되기를. 아까 이 교수님께서는 저한테 한번 혼나셨는데 다시 한번 바람, 어떤 바람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한 일주일 계속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식이 아시겠지만 열흘 중에 9일이 빠지면 이제 최악의 상태? 네. 과열, 아주 실망스러운 건데 제가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하루 오르면 이틀 빠지고, 하루 오르면 이틀 빠지는 거네요. 앞으로 과열에 나올 정도로 열흘 중에 10일 내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 교육에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역시 교육은 늘 필요합니다. 자, 비주얼 고주와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마주 월요일에는 한 주 동안에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핫이슈 정리해보고 있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 수요일에는 가능 종목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월요일과 추천 기업이나 ETF 분석합니다. 목요일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미국 주식 관련된 궁금증 알려드리고요. 또 금요일에는 베스트워스트 기업 세 종목씩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시장 하락 때 자주 언급드렸던 종목이 있었어요. 바로 월마트입니다. 월마트가 이번에 이렇게 부각을 보일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네, 맞습니다. 요즘 특히 고용 사정이 워낙 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내놓은 분들이 실업률이 무슨 20% 간다, 30%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겁나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달린 미국은 훨씬 더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운 나라거든요. 일시 해고라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조금 어려워지면 고용주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해고를 해주는 것이 어떤 실업구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오늘 제가 피자 가게의 주인을 TV에 CNN 뉴스에 나온 걸 봤는데요. 어렵지만 자기가 5만 달러를 대출을 받아서 직원 터널에 따라 줬다. 그런 훈훈한 얘기들도 미국에서도 많이 있거든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지금 상당히 어렵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외출을 못 자제하는 명령이 나왔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사태에서 신규 고용을 늘리는 곳이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마존은 10만 명을 늘려놨고요. 엊그저께 말씀드렸다시피 도미노 피자도 5만 명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피자도 2만 명 그 정도 늘려놨고요. CBS라고 이제 우리도 보면 드럭스토인데요. 진짜 약국이 있는 거죠. 포함되는 건데 이번에 특히 정규직을 5만 명까지 했는데요. 이런 것을 다 무색하게 한 그중에 최고의 회사가 있었습니다. 월마트에서 15만 명을 이번에 고용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월마트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월마트라는 것이 사실 불과 5, 6년이 하더라도 이제 쇠락에 길든 마트였습니다. 마트였는데 이것이 한 5년 전부터 완전히 분위기를 정확히 보면 4년 전부터 분위기를 일신하는데요. 처음에 만들어진 것은 1960년이니까 이게 60년 이상 거의 70년이 된 60년이 넘은 회사가 되겠는데요. 이러면 샘 웨어튼이라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제 창업자가 되겠고요. 그 당시에 보면 그림 자체 사진을 보면 이게 정말 오래된 그림 같은 그런 분위기죠. 1962년 알칸소스에서 소위 작파점으로 시작한 것이 월마트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당히 오래된 느낌 약간 구식에 들은 느낌이 여러분 다들 드실 텐데요. 그 다음에 이제 한 10년 만에 이제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이 1972년이 되겠고요. 제가 폴춘 500을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2007년이니까 이미 13년 전에 폴춘 500 선정에서 매출 기준 세계 1위가 됐습니다. 그만큼 전역에 미국 전국 방방곡곡에 월마트라는 마트가 있는 거죠. 우리를 보면 이마트라고 보면 될까요? 이마트나 롯데마트 그런 거가 되겠는데요. 월마트의 매출액이요. 전 세계 GDP 27위인 오스트리아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월마트의 연결 매출액 등등하면 연간 GDP의 576조 원 규모의 대단한 나라다라고 일단 대단한 나라와 맞먹는 그런 규모일 정도로 월마트의 규모는 엄청 큰 규모가 되겠는데 오늘 이제 굳이 코로나19를 말씀드린 것은 제가 이제 처음에 앞부분을 할 때는 그만큼 어려졌었다는 얘기를 제가 스토리인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빠른 속도로 가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그러다 보니 이커머스 시장이 급부상하면서 오프라인 대형 점포 위주로 성장한 월마트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하나 보면 딱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2013년 기준이 첫 번째 칼럼이 되겠고요. 그 다음 칼럼이 2018년입니다. 5년 동안 보면 상당히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도 늘어나야 될 텐데 매출액이 고작이요. 고작 한 1% 안 늘어나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영업이금 감소했고요. 단기순이금 반통이 나왔습니다. 자산총객 유지했으니까 그동안 인플레도 있는데 마이너스나 마찬가지 되겠고요. 고용도 겨우 조금 늘어나는 정도. 그만큼 한마디로 4년 동안 5년 동안 고속성장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마존이 있었고 그런 와중에 이런 월마트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과거 2017년, 2018년까지의 현황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시가총액이 당연히 역전됐습니다. 언제부터 역전됐느냐 하면 2015년에 단기순이익이 넘어났고요. 시가총액이 넘어났고 월마트 단기순이익이 2017년. 시가총액은 2015년부터 계속해서 아마존에 비해서 뒤처진 그런 회사가 됐던 것이 과거의 월마트의 모습이었죠. 과거에 아마존이 계속해서 관련된 시장을 그런 파일을 온라인 쪽으로 다 흡수하면서 월마트의 입지가 많이 작아졌는데 월마트는 그대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유통의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이에 오프라인 쪽에 있어서의 기업들이 정말 황골탈퇴하지 않으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월마트는 사실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월마트 지금 보니까 이 다음 사진을 보니 이분이 뭔가 계기를 마련해 주신 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더그 맥밀런이라는 굉장히 훌륭한 CEO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월마트 간 적 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저는 사실 월마트가 가본 적 없어요? 저는 사실 코스트코 이런 데도 잘 안 가요. 너무 이렇게 대량으로 팔아가지고 원래 안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혹시 주변 분들 월마트 정말 과거에 갔던 분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갔었죠. 대치동이었죠. 대치동. 까루프도 있었고요. 과거에. 아 맞습니다. 까루프. 까루프가 없었죠. 사실 근데 월마트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살 게 없다라는 얘기였어요. 가면 살 게 없다. 대부분 다 중국산이니까 물론 그건 당연한 건데요. 당연한 겁니다만 살 게 없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려왔는데 최근에 좀 들려오는 모습이 없거든요. 근데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제가 얘기했던 게 모든 부분이 차트에 다 녹아있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한번 우리 영국문글로벌로 설명드리고 잠깐 저희 준비되는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국문글로벌에 0606번 화면이 있는데 바로 재무차트. 네. 0606. 재무차트. 위에 보이는 게 주가 차트의 모습인데 밑에서는 뭔가요? 네. 보시는 것처럼 하나 위에가 차트인데요. 이렇게 지금 빠졌던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아마존에 치여서 굉장히 고전했던 그런 모습인데요. 이거 똑같이 여기 영업이익 증가율이거든요. 쭉 빠지네요. 영업이익 증가율도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오셔서 상당히 회사를 살리면서 반대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영업이익 증가율도 반대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와 실제 주가에 녹아있는 게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레퍼토리를 모르시는 분들도 딱 들어오신 다음에 월마트가 과거에 좀 힘들었구나. 그런데 지금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한번 매수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증명하는 게 밑에 있는 주당 배당금인데 보신 것 같은 주당 배당금이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회사의 이익이 많이 커지다 보니까 배당을 더 늘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준비한 자료를 보신 다음에 실제 그런 것들이 실적과 주가에 녹아나는지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걸 볼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하는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키우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되게 돈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도 검색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도 이제 뭐 HTS 다양한 걸 쓰는데 제가 뭐 키움에서 방송에서 그런 게 아니고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이 경험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경험하셔서 그런데 차트도 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월마트는 온라인 쪽에서 치고 올라오는 아마존을 견제해서 열심히 출신을 하고 있고 또 이번 코로나19가 새로운 성장 발판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코로나19가 새로운 또 발판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발판에 초석을 닦은 분이 아까 얘기했던 더그 맥밀런이라는 CEO인데요. 이분이 25년째 여기 근무하신 분이거든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알바로 들어와서 이렇게 물론 고등학생이 들어온 게 아니고 고등학교 재직 시절에 월마트하고 이제 뭔가 인연을 맺어서 사업을 뭔가 했고 그때부터 또 명속했군요. 대학도 다니고 했던 분인데요. 그 정도로 뼛속까지 월마트 유전자가 심어있는 분이죠. 이분이 들어와서 상당 회사를 살리는데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사실 언제라도 변화 준비가 되어 있다 말 자체에 모든 게 녹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회사의 변화를 꿈꾸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적극적인 구조 조정을 했고요. 점포 폐쇄 직원 뭐 어떤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의 첫 번째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트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감정 노동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내가 내가 일하는 거에 자부심이 없으면 뭔가 안 되거든요. 질문자 하는 게 이분들에 대한 복지를 늘리는 거 급여를 올리는 거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2010년부터 주가 회복이 본격화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로 주가가 사상 최고치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자그마한 변화였는데 직원들의 자부심을 심어준 부분들이 상당히 컸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아마존은 지금은 거의 넘어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주가가 사상 최고치로 넘나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런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포부스라든지 이런 데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CEO 얘기할 때요. 2014년 15년 16년에 29위, 32위, 27등에 뽑혔기 때문에 거의 30위가 안에 놀지 않습니까? 거의 2분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단하네요. 대단한 물이죠. 물론 이제 적극적인 구조조정이라는 거 자체가 어쨌든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나와야 했던 그런 분들도 계셨겠지만 남아있는 분들이 굉장히 회사의 자부심을 느낀 만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러한 이제 사람이 미래다. 갑자기 또 그 기업이 생각이 나는데 그 기업은 좀 어려운데 어쨌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종업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15만 명을 추가로 고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시간당 최저임금도 2달러를 인상시켰습니다. 가장 싸게 일하시는 분들, 창고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현재 11달러를 받고 계시거든요. 그분들까지 모두 다 시간당 2달러씩 인상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약간은 뭐라고 할까요?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그런 어려운 점을 같이 나누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월마트가 맨 앞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월마트뿐만 아니고 아마존 타기까지 관련한 기업들이 모두 지금 사람을 많이 뽑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보기에 사실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 기업들도 사실 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코로나19에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걸 보게 되면 월마트가 다시 한번 약간 존경받는 기업으로 좀 두각이 되고 있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2017년도에 갔을 때는 월마트에 사람이 없었거든요. 살 것도 없었고. 근데 진짜 지금은 달라졌어요. 사람이 정말 많고요. 지금 가서 보시면 물건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물건들이 아니고 상당히 살 게 많거든요. 물론 교수님처럼 코스트코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가시겠지만 한번 가보시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월마트의 변신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거의 모습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월마트를 지금이라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온라인 쇼핑 부분의 매출 증가가가 가장 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월마트에 제가 5년 주가 차트를 쭉 보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하락 때는 물론 단기적으로 꼬꾸라지기도 했지만 사실 지금 낮은 가격이 아니에요. 비싸죠. 비쌉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주가 많이 빠져서 가치 대비 많이 빠진 종목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건 좀 덜 빠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볼 게 아니고 월마트가 과거에 아마존에 치여서 침몰 위기까지 갔던 기업이 살아나는 그런 과정을 보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변신을 통해서 기업이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기업 통해서 주가 꼭 투자해서 돈 버는 것도 있지만 공부하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 되거든요. 특히 직원들에 대한 이런 복지 늘리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유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과정에서 시간당 임금을 2달러 올린 거요? 쉽지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걸 보게 되면 월마트가 다시 한번 눈여겨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수많은 것 중에서 한 10개, 20개 가져갈 때 하나 정도는 가져가도 될 종목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배당 늘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의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하루짜리 반등으로 끝나게 될지 여부는 사실 전체적으로 시장이 공포감에 대해서 그리고 이전부터 계속해서 불거졌었던 미국 시장에 대한 버블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한몫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전략을 만약에 마련을 한다면 사실 지금 당장 또 저가 매수하기도 불안하거든요. 또 미국 시장은 양쪽 하나 무제한으로 하겠다고 해도 빠지고 뭘 한다고 해도 믿지도 않고 이런 분위기인데 어떻게 해야 되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S&P500 기준으로 해서 PER이 14배까지 내려온 모습이거든요.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19배였습니다. 그때는 너무 비싸서 못 산다고 했던 분들이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언제 반등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모릅니다만 크게 큰 범위로 보게 되면 14배 수준이면 역사적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제가 보기에 혹시 만약에 주식을 아주 오랫동안 하실 분들 아니면 이번 달 사고 다음 달 하실 분들은 지금 들어가도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전 수준으로 지금 돌아온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지금 급하실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지금 취임한 이후에 한 200여 번 정도를 트윗으로 사상 채우가를 계속 썼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속상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선거 전날 이전 주가로 떨어져 있거든요. 상당히 속상한데 결국은 모든 것이 이런 주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고 있죠. 그렇지만 결국은 생명이 문제 아니니까 지금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마찬가지 조금만 더 여유를 갖고 좀 기능으로 보시면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 너무나 어이없을 정도로 싼 가격은 분명하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9주 우선주 우선주 기준은 거의 지금 배당 수익률이 4%가 넘거든요. 4%면 우리나라 여러분들 은행에 가서 금리 예금하시면 얼마 주십니까? 지금 뭐 최고 금리라고 하면서 2%대 상품을 되게 갖고 와더라고요. 그거는 특판으로 빼기 써요 사는 거 아닙니까? 좀 높고 2%를 지금 보면 실제로 우리가 표면적인 금리의 지금 3배 정도 나옵니다. 지금 그런 적이 거의 없다는 거죠. 미국 당국도 주식은 장기적으로 분명히 싼 건 분명하다. 다만 언제가 바닥일지 찾는 노력에서만 약간 벗어나시면 주식은 좀 여유롭게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시청자분들 가운데서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주식 알려드림 이 시간 월마트에 대해서 확인해봤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US 스타크 장우석 본부장 또 이항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